제가 ESP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일본에 가르넬리우스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슈라는 기타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ESP 기타를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ESP의 메이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메이커에 전문 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다가 여기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1년을 실용음악과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거기하고 비교해서 뭐랄까 이쪽이 뭔가 더 현대적인 교육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옛날 방식에 그냥 구애되지 않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실력도 좋으시고 되게 매우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